여기 밑에 있던데, 여기 오른쪽에 여기 바다봉 있어요? 바다봉 뭐 어디 뭐 서나무 밑에 예봉선 해발 683m구나 남한강, 북한강, 양수리 어디보자 양수리 남한강, 북한강이 잘 보입니다 여기서는 북한강도 강세가 남한강 붙지 않네요 저쪽에 보이는 시가지가 양평 같고요 이쪽에 구름 속에 갇힌 산이 아마 용문산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갔던 저쪽 이쪽은 서울방향 서울방향 롯데 아 진짜 아파트 왔네 지금 그 주황상가들이 가려있어 가지고 여기가 덕소 덕소 아 덕소 아 덕소 보세요 사주세요 빨리 참 대단합니다 네 예봉산에 올라갔고 이제 적갑산 적갑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무슨 뭐 강수량 무슨 레이다 예 예봉산 강우레이다구나 예봉산 강우레이다 관측소 예 이쪽은 저쪽은 윤리봉으로 가는 길인데 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가봅시네 예 저쪽이 북한산 토봉산 수락산 아 진짜 대단하다 예 예 예 예 예 예